이거 별로 안 어렵다고 했으니까 동방은 원래 좀 뭐냐 마이너한 맨야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바로 여러분들 자 킹덤 러쉬 네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Here we go 나이도 레벨 전략게임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멋진 도전입니다 베테랑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은 알아서 참 감사하세요 일반으로 갈게요 네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공격 아 일단 해봐 하면서 익혀 돌격 테마시아 아니 아니구나 테마시아가 아니네 자 오케이 적들이 지나가는 곳은 이곳을 지나가서 안됩니다 타워를 건설해 제목을 찾아하세요 적을 처참한 골드를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이들을 클릭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급하게 미션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준비 완료 오케이 오케이 앗 궁수 타워 공격 속도가 빠른 병영 마홉사 길드 대포 오케이 뭐가 좋을까? 궁수가 좋을까? 병영이 좋을까? 마홉사가 좋을까? 대포가 좋을까? 준비를 했어요 해봅시다 자 딱 보니까 이거 뭐 첫판이니까 그냥 궁수 타워만 잔뜩 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전투 시작해 뭐 이런거 업그레일 수 있나? 군단 공수? 이건 뭐야? 도와주자 이요 zeit인 걸으세 걸으세 잊투림어 넣고 쓰나요 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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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블러드 오우 이 친구들 왜 아래쪽으로 많이 가냐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척 여기를 클릭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야 돈 돈 더 안 나오냐? 새로운 능력? 야 여기다 플레이 아 공격 아 이거 돈 생겼네 여기다가 박아주고요 FOR THE KING 버거 킹 오 얘네들 뭐야 채찌을 갖다 휠두르네 뭐야 근데 다 사라졌어 이제 안 돼? 아 거울전쟁 네 거울전쟁은 이거 깨고 난 다음에 합시다 거울전쟁 이거 깨고 난 다음에 합시다 걸어세 걸어세 이거 아처를 갖다가 아 업그레이드가 있게 있나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잠겨있는 거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 같죠 이거는 계속 뽑아도 되는 거야? 이거 지원군은 계속 뽑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영웅을 지어할 수 있습니다 영웅은 강력한 적과 박사고 악원을 지어할 수 있는 정의 용사입니다 오케이 음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흠 흠 흠 이거 네 디펜스 게임이에요 디펜스 킹덤 런시 프롬티어라는 킹덤 런시 프롬티어라는 킹덤 런시 프롬티어라는 킹덤 런시 프롬티어라는 얘네들 위치를 갖다가 살짝 이 し요 쓰 허 쏘는게 이렇게 그거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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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폭탄을 지워야겠네 팔아버리고 폭탄 지워 폭탄을 짓자 여기 미션 중이에요 미션 11만원 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야방 예정 있으신가요? 야방? 모르겠네요 이거 다 깨기 전까진 못나가지 않을까요? 다 깨고 난 다음에 햄버거 대신에 그거 먹으러 갈까? 그것이 그거 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 왜 이래? 뭐였더라? 왕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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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a 11만원 보다 더 필요하다, 이거야. 아이, 괜찮았습니다. 마옥사! 휴식이를 만들어 줄게요. 혹시나 뚫릴 거를 대비해가지고 마옥사 휴식을 해줄게요. 정의도 사용없다! 내 최후가 가까워졌다! 이러고서 도망가버리죠. 오, 심리. 쉽네.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버거 먹방 하려고요. 아니, 근데 라이스버거 뭐냐. 빅맥으로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 뭐냐. 편의점 햄버거에다가 편의점 삼각김밥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직접 만들면 되겠구나. 버거 번을 빼서 버려버리고 패티하고 패티 양옆에다가 삼각김밥을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눌러가지고 탁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스버거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거 일단은 생각을 좀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잘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홉사 타워 설치를 해주고 병룡 지워주면 아홉사 타워 버거 킹 이런거죠? 자 여기 여기 덮고 내려오고 잡을때는 공수보다는 마법사 타워가 더 좋을거 같은데 네 봉수 위주로 가보자구요? 저는 마홉사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마홉사랑 애들 틸 쉐이 디스건 스테이 프러스트에 아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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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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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자 여기에 잘 막아줘요 자 125원 4 4 4 4 5 왜오는거야... 응... 아니요... 이거는 그냥 계속 써주면 되는건가? 매일 기미가 없냐고요?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거여가지고 이거 그냥 막 써도 되는건가? 이거 막 써도 되는거에요 이거? 막 써도 되는거야? 아 스킬이니까 풀타임 돌때마다 쓰라고요? 이거 왜 안써줘? 그럼... FREEDOM! BULLSEYE! RAAAGH! BULLSEYE! BLEET! BULLSEYE! BULLSEYE! 이제 OK 영웅의 탄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러더라구요 게임이 더 늘어나진 않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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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습니다! низ 여기가 대법에 한 장래! BABY! BABY! Let's go! BLOOD AND SAND! FREEDOM! RAWR! BLOOD AND SAND! BLOOD AND SAND! FLOOD AND SAND! BLOOD AND SAND! OKAY, 완벽하구요! 일단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빨리 만들어주는게 어 뭐야 얘네들 뭐야 저게 밖에서 쏴짓기네 얘네들 뭐야 똥을 쏴는데? 아 뭐야 이런것도 있었어? 도전과제 다했어 도전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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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makes ail 반전이 분վ 진행 난 누가 보통이라 나이가 너무 이지 이지 하다 나이가 나이가 보통이어서 너무 이지 이지 하다구요? 제가 잘하는 건 어쩌겠습니까? 오오오오!! 애들 다 들어간다!! 오오! 갑자기 애들 다 들어가는데? 자, 아처들 레디 해주고 이런데 애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쓰레기! 이 새는 온다! 모든 걸 미쳐를 되면 Bethany! 천장의 가기! 그들의 이 지자입니다! 빨리빨리 불러 빨리빨리 불러 좋아요 일단은 다 만들어놨죠 stay frosty freedom Archers, ready? Freedom! Bullseye! For the king!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오오 저거 또 들어간다 왜 이렇게 되냐 제작해 다시 해 한 마리 통과 안시킨다 이제 이제 한 마리 통과 안시킬거에요 여러분들 한 마리 통과 안시킬겁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 다 그거를 만들고 여기다가 난다 아 아 아 으 제대로 합니다 이제 으 예 제대로 할게요 잘 보세요 2 으 으 으 king blood and sand until shade is gone freedom stay frosty one up i have no i put a spell on you blood and sand freedom freedom might and magic might and magic r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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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바로바로 불러 여기 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 FREEDOM! Archos, ready? RAWR! 마지막 Marine! nive을 죽였다uchs. 살려주세요! 마렸지. 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 ante숨을 обязательно 이 지방의 폭력이 aged 20 earth에 아야야야야 이게 뚫리냐? 잠깐만! 아니 대략으로 뚫리네? 저 개들 약점이 뭐지? 별로 안좋은데? 저 개들 약점이 뭐예요? 뭔데 이렇게 안죽어? 개들 되게 빠르네 이거 업그를 더 빨리 해줘야 되는건가? 업그를 더 빨리 해줘야 되나? 안보이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요 여기다가 장비 설치해주고 이런다음에 더 빨리 해야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는 사이로 저희는 사냥이 그는 사냥이 그는 사냥이 이 예상은 세상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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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좋아좋아 잘맞고있어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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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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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일단은 공통으로 오게 되는 요 자리 요 자리들은 무조건 궁수로 갖다 도배를 해 여기는 무조건 궁수야 궁수로 도배하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안 닿네 저기까지 여기다 병력을 하나 지어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도 병력을 하나 지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를 잡혀줄게요 알겠지? 어디서 가야 알겠지? 여기가 지사 지사 루스 하 하 하 하 지금 자 아처로 왔다가 미친듯이 아처들로 미친듯이 공격을 해줘야겠죠 어 뭐야 저거 방금 뭐에요 방금 뭐 이상한게 나왔는데 뭐야 이거 한시방에 새 눌러보라고요 신기하다고요 저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거에요 어 쟤네들 뭐야 저거 이상한거 나오는데 이상한거 나왔는데 이상한거 나왔어 이상한거 나왔어 큰일났다 새로운 적 잠복벌레? 어렵지 않아 아이고 살짝 옆에다가 사버렸네 오오오 자 이상한거 나온다 오케 오 잘피했다 자 잘 피했죠 어 야 이거 죽을뻔했네 자 이거 위험하다 이제 빼두고요 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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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수에다가 투자를 해놓길 잘했죠? 네 들어와 들어와 뭐야, 새로운 적 사막 궁수? 이거 뭐야, 이상한 거 뭐야 이거 넷 자, 지금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냐 낙타 클릭해보라구요 여쯔방의 낙타 낙타? 낙타 왔어 자 명사수 타워 오 석궁초소 I have no fear 오 다 케잉!!! 경과킹!! 버거킹 힘을 보여줘 버거킹 I have no fear 고기 고기 대포 옆에 집은 방금 전에 클릭했었죠? 지니는 강력한 존재라고? 군단병 근데 잘 버티네 군단병 은근 좋네 잘 버티네 자 미리미리 뽑아두는게 좋죠 좋네 자 낙타 낙타 어 뭐야 낙타 죽어버리네? 클릭 오래하니까 죽어버리네요 11시 방에 해골이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 저거? 저거 뭐 어떻게 해요? 칼 가지고 있는거 어떻게 할까? 대해 이야기하지 마 법봉 한 번 만들어보자고 질 finish barn 수고하니 배드로 저거 못잡네 왜 4단백이 쓰는데 왜이렇게 약한거 같냐? 4단백이 왜이렇게 약한거 같죠? 3단백이 아!!! 4단백이 아니다 나 죽는다 어...너 이렇게 많이 지나가냐? 어 안돼! 와아 치사하게 뭐 저런식아 저런식 저런식으로 오네 For the King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게 있는거구나 아 이거 있는 이유가 여기서 막을 하고 있는거구나 오케오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여?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았어여 으아악! I have no fear Freedom! Freedom! Archers ready! Roar! 으아악! Blood and Sand! Hill Shade is gone Stay Frosty Bullseye! For honor and freedom! For the King! Blood and Sand! Hill Shade is gone Uhuh! 탁!